그래서 이 친구는? 그래서 이 친구가 뭐죠? 뭐라고? 맞돈 틀리도 하세요. 괜찮아. 뭐래요? 쓰는 방법은? 알겠다. 쓰기 연습도 해야죠. 쓰기 연습했어요? 안했어요? 그 다음 얘는? 스케이트. 쓰는 방법은? 오훇 쯧의 소리 전시를 llama 스케이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snake 쓰는 방법은 S는 N는 A는 여과의 소리 C는 K도 K 스네이크 스네이스 스네이스가 아니구요 오케이 잘했구요 그 다음 얘는 뭐라고 페이스 또 다 주고바른 목소리로 한다 페이스 쓰는 방법은 페이스 페이스 동생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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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이스 스네 방북은 스네 방북은 스네 방북은 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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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스 레이스가 달려있다 레이스 그 다음 케이크 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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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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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넘 스네 스네 E A 라며 Parl 에이 들리게 얘기하세요 다시 그러면 다음은 EA 라며 이거 들리게 얘기하세요 다시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케이크죠 자 이 친구는 데이트 쓸거운 데이트 A가 계속 A소리나는데도 모아났나보네요 오케이 그 다음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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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힘이 없어요 뭐 언제 힘 세게 큰 소리로 얘기 한 적 있어요 어이구야 베이크 그 다음 얘는 소리 내면서 했죠 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왜요 제가 킥보드 타면서 오다가 반칙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테이프 테이프 오케이 D A P E 맞았습니다 테이프 테이프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소리는 소리가 기억나야죠 오케이 그래서 몰랐던 거 할 수 있게 한 번 더 공부해 오세요 그 다음